일단 연애 문제와 선물의 문제가 있는데 연애는 실패했기 때문에 중이 된 거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연애는 실패했기 때문에 중이 된 거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없고 연애에 실패가 주된 이유인가요? 그건 아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출가하지 않았을까요? 이제 가정 알림을 못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남한테는 항상 좋은 걸 줘라 가장 좋은 걸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껴도 준 거면 나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리고 남한테는 선거가 되니까 가장 좋은 걸 주라고 저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세 것,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을 선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? 이게 진짜 좋네 저 스님 맘에 들어요 저 스님 맘에 들어요 맘에 맘에 들어요 진짜 극과극은 통한다더니 우리가 점점 하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때는 진짜 좋은 거를 그런 마음이 전해지면 사실 되는 거냐 그런 너한테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해지면 된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면담 찾아오면, 남자가 찾아왔었으면 죽어라. 그렇게 아끼려면 너 혼자 써다 죽어라. 너 혼자 쓰다가, 끝까지 가라.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합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선물은 물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안에 얼마나 내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느냐에 있는데 이분은 지금 가격이 더 먼저인 거예요.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. 간격하니까. 죄송한데 지금 이 사연 보내시고 분은 헤어질 생각까지는 없으세요. 헤어지십시오. 어떠세요? 근데 저는 확실히 서운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 새 상품이다 하고 말 그대로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샀을 때인데,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런 기분으로 받기에는 저는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선물이니까. 저는 참고로 제 예물을 서로 안 주고받기로 했었어서 결혼했을 때 저는 되게 갖고 싶은 로마 시계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중고로 샀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일생일 때 결혼 시계를 중고로 산 거예요. 그리고 내가 해나 씨 말을 들으니까 나는 결혼 시계도 중고로 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택한 거죠. 중고로라도 사고 싶다. 그게 중요하다. 근데 이것을 제가 남편이 신나서 어? 야, 글씨 왜 중고 이렇게 올라왔다 했으면 그게... 그게 그렇게 좋지 않네. 다르네. 내가 사는 거랑... 그리고 남자친구가 댄스가 없어. 나는 사와! 나는 사와서! 사와서! 그래. 망하지 않도록. 자기야, 자기가 갖고 싶다는 옷 이게 맞을까? 라고 딱 보여줬으면 그래. 오빠 이게 되는 건데 중고에 해도 돼. 그러니까 그게 눈치가 없는 거야. 그게 눈치가 없는 거야. 오빠 이런데 중고 싫어... 막 이런 거면 거짓말이잖아. 나중에 중고인 줄 알면 어떡해. 아니 근데 옷 자체가 새 거래잖아. 새 거면... 근데 태그가 없어서 오빠 이거 근데 사이즈 바꿔야 될 거 같은데 태그가 없어. 그럴 때... 내 눈에 죽는 거지. 내 눈에 죽는 거지. 모든 연애의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 가지만 빼면요. 그래. 그 한 가지가 99%를 차지하는데 무슨 한 가지 아니야?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에 이게 계속 쌓였어. 그치. 그치. 할인 쿠폰은 뭐해 뭐해.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계속 스스로 노력한 거야. 아 그래 이 사람 알뜰한 사람이지. 못된 게 아니지 하다가 내 생일에 조차 중고를 고른 거 보면서 뻥! 트리버가 터진 거야. 이 앞에 쌓인 게. 쌓인 게 있죠. 더 좀 있으면 나도 팔겠네? 이렇게 쌓인 게 있었죠. 왜? 나도 울지? 나도 울지? 나도 울지 나도 좋은 건데? 이러면서. 무섭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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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.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할까? 이거를 우리가 다 보내줘야 돼요. 그냥 오빠 이런 날만큼은 아끼지 않아도 될 거 같아.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낫다. 맞아요. 내 기념일 날마저 합리적이지 마라. 성직자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분위기가 이쪽에 성직자 세 분의 말씀이 나오고 오히려 성직자들 쪽에서 꿈과 죽어었. 네가 죽어. 넌 죽어. 생일ordinfirullah. 아니야.